제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찍었는데 아니에요. 함정입니다. 지원이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정부가 반도체 회사에 돈이라도 주는 것 같고 막 와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면 회사 돈을 써서 자기네 돈을 써서 설비를 사면 그 금액 중 극히 일부를 세액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걸 지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한국인들한테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 사회 공헌과 납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판을 깔아주고 자리세를 받아가면서 그걸 약간 깎아줬다고 지원해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업이 번 돈을 설비에 투자하면 돈은 썼지만 회계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지만 돈이 없는 번 돈을 설비에 다 써버렸는데 장부상에는 자산 계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사과 만원어치를 사면 우리는 만원을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 회계 장부상에는 현금 만원이 빠진 대신 사과 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쓴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원을 벌었는데 만원을 다 썼으니까 낼 세금이 없잖아요. 사과로 세금을 내지는 못하니까 기업이 돈 대신 제품 만드는 데 쓰려고 산 기계를 정부한테 갖다 줘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사과를 만원어치를 못 사고 8천원, 7천원어치만 사야 되게 됩니다.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그게 조단위, 십수조단위 돈이 되는 것이고 이런 투자 위축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A라는 나라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B라는 나라는 안 해줬다. 10년 뒤 두 나라에 있는 회사의 경쟁력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전략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들, 자본집약적 산업, 고성장 산업, 첨단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은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니까요. 일자리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정부가 기업이 예뻐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세금 깎아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리피티드 게임 상황이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금을 약간 깎아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제도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꾼들이 그걸 깨닫는 데는 앞으로 50년은 걸릴 것 같지만요. 민주당은 200년쯤 걸릴 거고요. 어쨌든 그 세액공제법안이 어제 갑자기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6개나. 법안 이름을 반도체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되게 됩니다. 특정 산업에 이러이러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웃긴 것은 6개 중에 4개가 민주당 발의예요. 국힘당에서 발의한 숫자보다 민주당이 발의한 게 더 많아요. 내용은 세액공제 비율만 다르지 거의 같습니다. 현행 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라고 올리자는 안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올리자는 안까지 국힘당 안을 그대로 받았거나 심지어 국힘당에서 주장하던 것보다 더 공제율이 높은 안도 있는 거예요. 산업 분야도 추가됐습니다. 법안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미래형 이동수단, 전기차 같은 걸 말합니다.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어요. 민주당 홍영표는 아예 자동차만 딱 잘라서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관련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걸 말해요. 그 신규 투자는 20%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국힘당과 정부의 반도치 세액공제안을 가지고 부자감세다, 초부자감세다, 울트라부자감세다 이따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줄창 떠들어댔어요. 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냐고. 대기업은 부자라고. 그런데 이제는 저런 시대착오적인 반기업 선동구호가 예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먹히지를 않아요. 안 먹히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반기업, 반일 선동의 먹잇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같지 않은 겁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론의 대세가 대기업 때려죽이자, 삼성 해체시키자 이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왜 반도체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래서 경쟁을 어떻게 하냐. 니들이 이러니까 삼전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무작정 자본가를 때려잡자 반기업질만 하면 표장사가 되던 시대가 끝났어요. 오히려 민주당 니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고 욕을 먹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있다가 아니라 그게 여론의 대세인 겁니다. 그러니 부자 감세 타령이 먹힐 리가 없죠. 민주당이 악을 쓰면 쓸수록 여론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를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이제는 세액 공제를 해주자고 민주당 지들이 더 나서서 난리를 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제약, 배터리, 자동차, 민주당이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산업은 전부 다 고도의 자본이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래 단계의 부품 공급사는 작을 수 있어도 디스플레이 회사,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제약 회사는 궁극적으로 다 대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들이 나서서 대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에 혜택을 주자고 앞장서는 중인 겁니다. 민주당 이수진은 반도체는 사람 죽이는 기술이라는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헛소리를 떠들고 앉은 마당에 왜 당은 갑자기 울트라 부자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고 나선다는 얘기죠? 이 웃기지도 않은 상황은 민주당이 원칙 없는 표장사 정당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부자 감세가 어쩌고 중소기업 보호가 어쩌고 떠들어대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사실 지들도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반기업 굿판을 벌이면 표장사가 되니까 그걸 간판으로 걸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어 이거 뭐야 장사가 안 되네 반응이 이게 아니네 그러자 그대로 바로 갈아타고 어제까지 자기들이 하던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세금을 깎아주면 혜택 보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뿐이라던 것들이 그 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아예 이제는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세액공제법안을 따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웃기고 위선적인가요?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대체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장사를 한 거예요. 대기업 무너뜨려서 중소기업 성장시킨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도 얼빠지고 정신빠진 소리지만 애초에 민주당은 그런 원칙조차 없는 겁니다. 표장사가 되면 이리로 왔다가 표장사가 되면 또 저리로 갔다가 파리가 똥에 꼬이듯 표에 꼬리는 표파리들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를 두고 초부자 감세네 보내 이재용 배를 불리네 보내 헛소리를 짓거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제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의 선봉장이라고 니들이 그리 이를 악물고 민주당 편을 들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니들을 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재미있는 반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뻥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